역시 역시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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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역시 잘한다 잘한다 아우 잘했어 아 이뻐 아 이뻐라 아 이뻐라 아유 그 그 구정물을 먹고 아이고 잘한다 아 잘하네 근데 신기하게 금방 또 깨끗해 져요 저 저 저 상태에서 또 아나 나 보라 보라 아 아이고 들어오라 어 어 저기 덩 덩 덩키샷 오케이 잘했어 보라 이리와 보라 이리와 그렇지 잘했어 보라 잘했어 보라 너무 잘했어 알았어 보라 줄게 줄게 어리 너 안 먹어 보라 잘했어 보라 잘했어 야 하나씩만 먹어 많이 안 갖고 왔어 응 가다가 또 하나씩만 먹어 보라 또 한번 해줘 어 심바 오빠한테 배운거 한번만 더 해줘 아 나 참 진짜 아 이 꼴통들 진짜 다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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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 한번 해봐 언니 따라서 이 회충약을 주기적으로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이런 물들을 먹기 때문에 아 다음부터 또 물통까지 들고 와 되겠네 멋지다 우리 보라 다니 기다리자 여기서 워터파크에서 놀아 자 개병대 개병 개버랜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다니가 어디로 갔나 야 물이 한약이 됐네 나뭇가지면 뭐 잡다한게 다 들어가서 그냥 과져가지고 한약이 되어버렸어 다니언니 오면 가자 어리야 저 한약은 먹으면 안 돼 한약 먹으면 안 돼 간식 달라고 간식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 봐 응 무조건 달라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간식을 먹겠어 응 보라야 어떻게 하면 간식을 먹겠어 알잖아 너 방법을 어떻게 하면 간식을 먹을 수 있겠어 한번 해 봐 몸으로 보여줘야지 어서 그래 다시 한번 해 봐 물에서 비비면 두 개 물에서 비비면 두 개 물 밖에서 비비면 하나 야 이거 동물학대인가 아우 할 뻔했는데 그런거 안 쳐줘 아우 안하네 한번 해 줘 보라야 안 돼 그냥 안 돼 대가가 있어야지 땅 파서 장사하니 두렵고 치사하다고 자 한번만 해 봐 한번 해 봐 신기하게 근데 어떻게 하얘지는 거 보면 참 신기해 와 밟아 발도 새까맣고 이야 여기도 새까맣고 이야 여기도 새까맣고 오리 오리 한번 부탁해 오리 한번 부탁해 보라야 안올려나 본데 언니가 어디로 간거야 도대체 알 수가 있어야지 길가루만 안 나가면 돼 어리 이리와 간식 하나 먹고 가자 어리야 이리와 어리 이리와 아이고 야 이거 몇개 안 남았다 반씩 나눠줄게 어리야 어리 이리와 자 잠깐만 아까는 어리가 작은거 먹었지 자 요번에 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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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 어리 요번에 어리 큰거 자 보라는 좀 작은거 자르다보면 똑같이 안 잘라져 자 이제 우리 요거 하나씩 먹었으니 집으로 가볼까요 어리 간식 줄 때 쳐다보는 눈 엄청 귀여워요 자 우리 가보자 이제 자 집으로 가자 언니 이거 어디로 간거야 이거 언니 어디로 갔지 가자 덥긴 더웠나보다 쟤네도 해킥 되는거 보니 털이 없는 나도 이렇게 더운데 너들은 덥겠지 당연히 다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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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니야